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울렁다리의 광장과 상징 조형물이 조성됐습니다. 원주시는 울렁다리 입구에 경관벤치와 조형물 포토존,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울렁다리와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는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어 방문객과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는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